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미국 CNN이 보도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입니다. 엔진 시험장 한쪽에 사흘 전에는 보이지 않던 대형 화물형 컨테이너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이곳은 사실상 폐쇄되었는데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중대사변을 예고한 가운데 ICBM 신형 엔진 시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미가 주고받는 말폭탄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며 이제는 두 정상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한 것에 발끈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정말로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됐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화염과 분노로 일컬어지는 일촉즉발의 2017년 상황과 똑같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 역시 늑다리로 맞받아친 바 있습니다. 이틀 전 백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은 물리적 격도를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는 두 정상의 친분관계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로맨스에도 금이 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희입니다. 잘 stos amazed 점이!